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7월 3일 금요일 마감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특별한 등락 없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중요한 것은 다음 주를 보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좁은 구간을 과연 벗어날 모멘텀에 생길 것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벤트도 있으니 말이죠.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난 6월 달에 옵션 만기 동시만기 이후에 기록했던 그 가격대를 지금 2주간 동안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밑으로 크게 내려갔던 그런 변동성 구간도 있었지만 이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장중 등락만 있을 뿐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결작정의 전반적인 변화도 거의 없는 양상이죠. 외국인 기관 사긴 샀습니다. 전체적으로 선물시장 쪽에서도 사긴 샀는데 그 변화폭이 너무 적고 미결작정의 변화폭도 워낙 적어서 지난 월물의 흐름과는 확연하게 비교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상단을 어떻게 여느냐 혹은 하단을 어떻게 여느냐 이걸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시작은 이런 형태의 순환매 정도 종목의 순환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의 비교적 탄탄하게 주도주들 BBIG는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시면 그러면 급락할 거냐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건데 물론 이게 전체적인 절대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코덱스, 임버스, 2X 그러니까 두 배를 부여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에 따르면 거래가 약간 증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기간 외국인 쪽에서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여전히 개인들만 계속 하락에다가 목을 메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더블 바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나고 나서 얘기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간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시각은 옵션 시장에서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현물에 대응하는 ETF 시장에서도 아랫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뭐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도 6월 중순까지만 나타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노을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고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 3분기 개설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나 주식시장 ETF 흐름 속에서도 하방 포지션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점 매수는 강하다. 그런데 상단을 과연 돌파할 수 있냐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침 미국의 빅스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수치로 좀 내려오고 있다는 점도 더불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지난주에 롯데케미카와 같은 소위 경기민감주들 그 다음에 또 IT 장비 부품 쪽의 종목군들이 BBIG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IT 부품이나 장비는 좀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경기민감 대형주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오히려 살펴보시면 현대리바트나 CJ제당 같은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붕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전체적인 추이가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는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타고 대형주들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 힘을 낼지 여부에 대해서 또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말 들어서 지수가 좀 반등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여전히 좀 갇혀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볼만한 그런 종목들을 꼽자면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었다는 점 이 점에서 혹시 다음 주에 힌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경제지표 쪽에서는 크게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UR, ISM, 비즈조, PMI 정도 이걸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주목해볼 만한 상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물가 정도가 어느 정도 주목해볼 만한 지표가 될 것이고 이벤트 쪽에서 봤을 때는 좀 볼만한 게 많죠. 이스탕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이 부분이죠.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몇몇 증권사에서는 지금 오히려 실적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은 어떻게 녹아드느냐 수급에서는 또 증시 반응에서는 어떻게 녹아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수소차와 관련돼서 이후 수조전력이 발표되는 점도 뭐 좀 따져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 뉴스에 계속 긍정적인 반응을 하느냐 선반영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조정을 받느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만기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옵션 만기 자체로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최근에 또 선물 시장에 미결작정 증가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베이시스 변화나 스프레드 가격 변화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옵션 만기를 전후로 단기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경제 지표보다는 이벤트에 좀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와 이스타항공의 이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옵션 만기일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전후 결국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도주는 계속 유지해 나가되 현금 비중도 조금 늘려보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현금 비중 늘릴 필요 없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만 교체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현금 비중은 한 10% 정도 늘려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증시의 조정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튀어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도주의 탄력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데 그 개연성에 대응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현금이 적정 부분 있으신 분들은 주도주에서 많은 비중을 팔기보단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의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서 시장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BBI지만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뭔가 다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 해답이 지난주처럼 이번 주에 흘러온 것처럼 실적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납법과 대 대응주들로 갈 것인지 그런 흐름들을 보고 확보된 현금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주 초반 전략은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한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 두시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 잘 관찰하시면서 그때 또 다른 대응 전략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